우리 혜인은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이거 얼마나 왔냐? 왜 1000원짜리 멀쩡없어? 어, 얼마나 왔지? 이걸로 계산할 것 같은데 샷 때문에 먼저 나갈 것 같아 어? 잠시만요 지금 4,000원짜리 무룡차 드시고 4,900원짜리 스카를 드셨는데 지금 본인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잔돈이 없어, 잔돈이 담배 줄게 아니, 5,000원짜리 있으신데요? 5,000원짜리 단건면 아니요, 지갑 봐요 아, 지갑 봐요 동전 있어? 있네요, 5,000원짜리 주세요 저, 경찰 들고 다녀요 4,200원짜리니까 800원짜리 벗어드리면 돼요 잠시만요 800원은 많은데 동전을 덜고 다니냐? 거의 제똘이 아니에요 800원은 3,000원짜리 5,000원을 주세요 제가 1,000원 다시 가져오세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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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